키토 1일 1식 시작해서 한 달에 8키로 감량 했습니다 키토 입문한지 두 달 반 만에 9키로 감량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탄고지 시작하고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121에서 현재 96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키토 제다한테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데 체중은 진짜 빨리 빠지고 저도 한 달 반 만에 진짜 15키로 뺐었으니까 제 복근이요? 와 안돼요 저 요새 운동 안 해가지고 약간 체지방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식재료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질문들을 쭉 보니까 어떤 성분들 어떤 식품들이 조금 괜찮은지 여러분들과 식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재료를 골라야 하는지 어떤 식재료와 어떤 식재료가 궁합이 좋은지 자 먼저 오일류 중에 어떤 오일류가 좀 좋을까 보면 카놀라유나 아니면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종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산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키토 제니 식단에서는 해당 오일들은 지향한다는 거 아시죠?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오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올리브유 두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버터가 있고 네 번째는 라드가 있습니다 보통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배지기름인 라드 혹은 우지 쓰셔도 되고요 포도 씨유도 안 좋아요 포도 씨유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은 생으로 드셔주셔야 되고요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들기름을 키토에서는 더 선호하고 있어요 포화지방산이 높은 코코넛 오일도 요리에 많이 쓰는 편입니다만 코코넛 자체의 특유의 향미가 요리에 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신 분들만 써주시면 괜찮은 것 같고 장미정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샐러드 유로는 올리브 오일, 생들기름, 방탄 커피에는 MCT 오일, 버터 볶음류는 아보카도나 라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우리가 쓰는 요리유는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는 고기는 삼겹살, 차돌박이, 우삼겹, 오리고기, 해산물로는 연어나 고등어 이런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시면 지방을 자연식으로 섭취하시는데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양고기도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식재료예요 양고기 많이 드신다면 매우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설탕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한번 지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식재료를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피해야 할 키토 음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이 안 좋다는 건 어떻게 안 좋을까요? 변비일까요? 살사일까요? 아니면 가스가 많이 차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을 때 피하면 좋은 키토 음식 케이스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비 제가 느끼는 변비는 장내 박테리아나 유해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 증식했을 경우에 장내 연동이 줄어들고 변비가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키토 음식은 MCT 오일입니다 장 연동 운동을 높여줄 수 있는 차전 잡히기 시기 섬유 우리 몸에서 순탄소로 되는 그런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고 입체소는 소폭 늘리는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순탄수화물은 확실하게 줄여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가스 야채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섭취를 전반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면 가스가 안 차고 속이 편한 거를 좀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카니버 식단을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MCT 오일은 저는 오히려 그때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일 MCT 오일을 먹으면 장내 세균이 죽으면서 가스가 더 많이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기와 버터 위주의 식사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설사 원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이 지방을 잘 소화를 못 시킨다거나 장내 세균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산균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약간 케바케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종합해보자면 변비인 경우에는 유해균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장연동을 조금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좋고요 가스가 많이 찰 경우에는 야채를 조심해라 설사인 경우에는 오히려 야채와 고기를 풍부하게 먹어주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 오늘 먹는 이야기부터 싸는 이야기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값 뽑았다 유튜브값 가자 자 그 다음에 지니님의 질문 저는 이제 막 키토르 시작했는데 하루에 방탄고피 두 잔 고기 150 정도랑 야채로 두 끼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지방 칼로리 권장량이 고자라다 고기를 더 먹자니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이에요 탄단지의 양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조조바라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탄수화물 5%에서 10% 단백질 25% 수준 그리고 지방 대략 70% 수준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장하는 탄단지의 양입니다 민감해져야 하는 부분은 탄수화물 양쪽이고요 순탄수 쪽이죠 단백질은 유연해져도 괜찮습니다 초반에는 단백질량이 너무 과도하며 케토시스로 가는데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략 100g에서 200g 사이가 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닭가슴살이라던가 이런 단백질이 아니라 그냥 고기 수준이라면 충분히 더 드셔도 무방합니다 탄수화물만 잘 낮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탄단지 비율은 어느 정도는 무시해주셔도 괜찮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요리시 오일 많은 요리법보다 약간 담백하게 요리를 하고 방탄커피, 방탄코코아를 마시는 것도 괜찮을지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약간 담백하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방을 보충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 고기를 통한 지방 섭취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백하게 구성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지방 채우시고 어쨌거나 좋은 지방이어야겠죠 초반에는 이렇게 우리가 키토제닛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뿜뿜 나다 보니까 배가 안 고픕니다 아 나 그냥 한 끼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정님처럼 배가 충분히 불러서 혹은 에너지 레벨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끼니를 거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거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살이 안 빠져서 칼로리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배고프더라도 칼로리를 줄이는 분들 때문에 배고프지 않게 드세요 칼로리 줄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정님처럼 에너지 레벨이 충분히 올라와서 배가 안 고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피비비님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아이큐가 올라간다던데 정말인가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제 체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머리 쓰는 직업을 많이 했었고 또 키토 공부하면서 이해하는데 두뇌를 좀 많이 썼어야 됐는데 케토시스 상태가 매우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탄수화물 섭취 식사를 했을 때의 뇌 상태 회사 다녔 때 썼던 그런 퍼포먼스 키토하고 케토시스 상태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비교를 해보면 훨씬 좋아졌습니다 문제풀이 능력, 이해 능력,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걸 보면 아무래도 케토시스가 IQ나 두뇌 활용 증가에 도움을 많이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OPBB님 꾸준하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 오메가3 섭취해 주시기로 권장을 드릴게요 진님 뇌가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키토식 하기 전보다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탄수식 했을 때는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성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키토식이 퍼포먼스 증가에 좀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